술 찍고 싶어요. 어떤 술? 약간 좀 순한 술? 맥주? 아 맥주. 맥주 좋아해요 평소에? 나 푸지 않아요. 나 푸지 않아요. 카리스마도 있어야 하고 좀 멋있어야 하니까. 물이라 순하다. 물이라 순하다. 제가 써야 돼요. 제가 써야 돼요. 물이라 순하다.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삐삐 보러 솔로 컴백한 아이돌 소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소주를 먹다가 춤을 만들었다고? 성인이에요 성인. 아 그래요? 그럼요. 성인이에요. 성인이에요. 한 번 보여드려요? 뭔 춤을 만들었거든? 야 어떻게 소연아 우리 소주 한 줄 할까? 아 그럴까요 언니 소주는 흔들어야 제 맛이죠. 그치 흔들어야지. 네 흔들어야죠. 제가 한 번 따라 드릴까요? 좋아 좋아 좋아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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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다 흘려? 아 제가 수전증이 있어가지고. 아 수전증이 있어서. 아 네네 근데 저기 그 아이돌이 수전증이 있는 게 이게 나가도 되나? 그거는 이렇게. 제 자식들이 알아서 해줘야죠. 아니 수전증이 있는 걸로 어떻게 이게. 소주는 흔들어야죠. 흔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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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흔들어.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. 언니 제가 따라 드릴게요. 아분 ㄹ어 흔들어 흔들어다. 왜 이렇게 judgments irgendwel게 가질 수 кат기나. 마지막 미션 도착했습니다. 발왕산 막걸리를 원샷. 발왕산 김치와 함께 후 샷. 어깻춤을 추면 소원을 이뤄 줄 눈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. 제가 방송에서 원샷하는 거 정말 처음이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This is the famous 발왕산 막걸리 Cheers! 짠! 맛있네! 되게 위치해요 하나 더 마셔야 돼요 안주랑 한 번 먹어볼게요 맛있네 발왕산 막걸리 맛있어 짠! 레버랑주 짠! 좋습니다 어디세요? 나오세요! 빨리! 아니 너무 궁금해가지고 괜찮아요 시도해서 가라지 이렇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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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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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말주세요! 괜찮아요! 왜 이래요? 뭐라나? 언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? 언니 밥 드시나요? 아니 말주세요! 구독하세요! 구독하세요! 좋아요! 구독하세요!